차나무 새순이에요 참새의 혀를 닮았다해서 요게 지금 새작에 속하는거죠 차나무 새순입니다 씨앗바라 차나무 새순 요거는 이제 사포나리아 알로에 하나씩 따서 가시는 제거하고 물로 씻어 드셔도 상당히 맛있답니다 얘는 이제 바질이구요 바질이 꽃이 피려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얘는 와 송 바위솔 청화 송인데 약간 신맛이 나고 중간은 이제 꽃대가 올라왔던 부분들 이에요 어 그래서 이렇게 됐고 얘는 이제 와 송인데 어 바위솔이죠 그 다음 얘는 청화 송 그리고 여기도 잣나무가 나오고 있네요 지금 잣씨를 하도 많이 뿌렸더니 여기도 바질이고 바질꽃이 상당히 이쁘답니다 차로 드셔도 되고 드실만 하죠 그 다음에 지금 금랑화는 이제 져가고 있어요 제가 가상자리에 이제 꽃을 좀 심었는데 금랑화 져가고 지금 보시면 여기 아로니아가 아로니아가 잔뜩 그 열리고 있습니다